어이 VS star 안녕 오늘은 월미 테마파크 에 왔습니다 바 diskut 월미 테마파크 에 왔습니다 여기 두 대에 여기 두 대 그래서 이건 마이랜드 월미더의 마이랜드 테마파크 테마파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표를 구입을 해볼게요 티켓 타는 개수만큼 구매를 하면 됩니다 원래는 저희 보시면 개인솔이 특별한 건이 있는데 화일에는 안한대요 주말만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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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스는 이걸 한번 타볼게요 점핑스타 재밌겠지 이제 혼자 타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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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온다! 자 내려온다! 안녕! 잘 다녀와! 어 그렇지? 또 돌지 어 뭐야 잘 멀쩡 엄청나네 나한테 맞지? 어 무섭대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무섭대 와우 올라간다 엄마 아빠가 어디서 납리라 송정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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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을 number 송정식사 바둑바둑죠? 열심히 해 이게 월미도에서 제일 높은 바이킹이라고 하네요 아직 정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차려도 괜찮아? 옆에 아저씨한테는 이상해 새아파야 괜찮아 원래 한국사람들은 다 가족이야 여기는 아까 아이랜드에서 걸어서 한 300m 정도 오면 이렇게 월미테마파크라고 있습니다 나름 크네 규모가 좀 크네 여기도 주말에만 자유혼권하고 산타카딩권이 되는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없대요 산타카딩권은 이거 관람차 돼요? 네 여기 안에 있는 시설만 아이들이 살 수 있다네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 봐 바다 크네 아까 쪼울 걸 그랬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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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미테마파크에 있는 미니 바이킹을 연스 원스랑 같이 한번 타볼게요 자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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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 오 오 오 오우 흔들어 봐? 흔들어 봐 으하하하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이쪽 뻗어 왼쪽 바다가 바다가 어? 하기다 하! 종이 하기다 하! 종이 하기 진짜 바다 으아아아 갈래기다 자 오엘미카나 버튼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다마다 여기 열차도 있었네 저거 열차네 와 저거 주말에만 한데 여기 열차가 있는데 여기 다 주말에만 하라봐 저런 것들은 와 주말에 사람 많겠다 여기 많을 수밖에 없겠네 엄청 높이 올라왔어 와 높이 올라왔다 으응 와 진짜 꼭대기다 자 번지 드럭 제일 위에 집이 올라와있어 지금 하이퍼드롭이래 저거 놀라는거야 안녕 저 월미테마파크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재밌었어 와 바로 앞에 바닷가도 있고